오늘은 오리지널 맛을 먹으러 왔어요 오늘은 오리지널 맛을 먹으러 왔어요 면이랑...어우! 쿰쿰한 냄새가 납니다 탕! 탕요빠오, 라요빠오 매운 고추기름 역시 이 새콤한 야채들 오! 벌써 군침 난다 수안추, 식초, 고추기름 야채 종류 마지막에 뿌려먹는 땅콩이랑 후주, 화성벌 이렇게 있습니다 1인분에 300g입니다 물을 넣고 끓이겠습니다 땅면같이 생겼어요 10분정도 오래 삶아야되요 10분정도 오래 삶아야 하더라고요 måال이 dni 조금만 익혀서 먹으면 됩니다 이거 있었는데 먹을게요 식초 저 다 넣었습니다 거추기름 조금 다 넣을게요 끝! 짜자잔 맛있게 익었습니다 이제 불 끌게요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면발이 탱글탱글합니다 벌써 군침이 끊임없이 흘러요 군침이 끓일 때부터 지금까지 오 매워 자꾸 생각나는 맛 자꾸 생각나는 맛 오 매워 오 매워 오 매워 오 매워 오 매워 맛있어요 와와차이 배추를 마지막에 넣으니까 좋네 너무 푹 익지 않아서 좋아요 오 오 매워서 한 번에 못 먹겠어요 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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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아 고추기름을 넣어먹는다 다 넣어버렸더니 엄청 맵네요 물을 많이 부었다고 해도 고추기름은 다 안넣는걸로 매워가지고 콜라가 땡기네요 다 넣어버렸어요 오 한 개는 양이 많네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요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